전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 9월 학기 접수 일정을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마지막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2019년 최초로 9월 학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개 대학이 9월 학기 모집을 하다가 한국항공대가 추가됨으로써 8개 대학이 9월 학기에도 모집을 하고 또 3월 학기에도 모집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항공대는 9월 학기는 2차에 걸쳐서 원서 서류 접수가 있습니다. 3월 학기는 무려 3차에 걸쳐서 원서 서류 접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학기 기준으로 2번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를 한다. 1차 원서 접수 서류 접수는 3월 4월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있고 2차 원서 서류 접수는 5월 6월에 있습니다. 즉 주요 대학들이 어느 정도 다 원서 접수가 끝난 뒤에 항공대는 전략적으로 뒤에 원서 접수를 한 번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차 전용은 5월 달에 있고 1차에 안 되고 또 항공대를 넣었다. 그러면 7월 달에 있습니다. 특히 항공 운항과라든지 파일럿이 되겠다는 그와 같은 학생들은 항공대만 2개 카드를 써도 지장은 없습니다. 9월 입시 기준으로. 1, 2차의 원서 접수와 합격자 발표는 다르지만 등록은 7월 말, 8월 초에 한꺼번에 동시에 받고 있고 그리고 9월 학기가 시작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항공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1차 원서 접수 3월 4일서부터입니다. 서울대보다는 늦지만 고려대보다도 더 일찍 원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원서 마감도 4월 19일까지 거의 한 달 반 동안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 마감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여유 있게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를 5월 17일 날 해줍니다. 그래서 5월 17일까지 나는 꼭 항공대를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1차 원서 접수해가지고 5월 17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안 됐으면 2차 원서 접수를 하는데 2차 원서 접수는 4월 29일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지만 굳이 바로 또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5월 17일 날 합격 소식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원서 접수랑 서류 접수를 6월 21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또 원서 접수를 해주면 되고 7월 19일 날 2차 전형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즉 5월 17일 날 합격을 못하면 한 번 더 넣어서 7월 19일 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7월 29일서부터 8월 9일 사이 열흘 동안에 등록기간을 주니까 이때 등록금을 예치하면 바로 9월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대학은 9월 학기 원서 접수를 한 번만 부여합니다마는 1차 2차 나눠서 두 번의 기회를 한국항공대는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유무에 따라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독 항공대만 6개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2개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는 연세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하나 그리고 일반학부의 하나 원서 접수 시기는 같지만 이와 같이 2개의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9월 학기 입학 전체 대학의 구조를 보면 총 8개 대학에서 9월 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 2개 카드를 쓸 수가 있고 글로벌 인재학부와 일반학부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에 두 번에 걸쳐서 원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8개 대학의 10개 전형에 대해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6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부분 것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원서 접수를 하느냐 원서 접수할 때도 좀 복잡합니다마는 특히 서류 접수할 때 방문 접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편 접수보다는 방문 접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학처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고 다시 추가적인 그와 같은 서류 보강을 해서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학기를 기준으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즉 12년 특내 입시 일정을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3월 학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주로 입시 일정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